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황운하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제공하던 국선 변호인 제도를 수사단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피의자뿐 아니라 미성년자와 시·청각 장애인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진술도 증거로 삼는 점을 고려해 현행 국선 변호인 제도가 수사단계 피의자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